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복희에요 오늘은 국물 묵뼈닭발에 중국당면 숙주 이렇게 추가할게요 주먹밥, 치즈계란찜, 천사채, 단무지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음료는 식혜 이거를 살짝 적셔서 찜닫고 소스 여러분께 메뉴 배추 톡톡톡톡 간장 고춧가루 자 이렇게 흐흐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어떻게 먹어야지.. 음.. 저는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어요 가지고는 또 먹고싶은..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지만 또 먹어야지.. 오늘 새벽에 먹으면 늦지.. 너무 맛있게 먹었을 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지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매워 매워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꿀맛 마지막이에요 너무 맛있어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